편집자가 완전 미친다! 아 진짜 편집자 미쳤다니까? 미친놈이야 완전 얘는 아니 진짜 편집자가 악기팬이라니까 편집자가 유튜브를 버렸어 그냥 누가 보면 지 유튜브인 줄 알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아니 편집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런 합성사진이 나오는 거야 이런 합성사진이 나오는 거야 망할 편집자 때문에 아 근데 아프겠다 나 지금 고추 아파 이건 또 뭔데 이건 또 와 진짜 수박 깔끔하게 잘 넣었네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거 수박 네일에 넣는 거 편집 진짜 잘했다 정말 자연스럽잖아 진짜 네일이 있는 거 같아 고양이 고양이네 고양이네 야 너거는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찾는데? 근데 궁금해 죽겠다 진짜 맨날 구글 구글 검색창에 막 고양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다 물고 찾는 거 봐 너거 시간 오래 안 걸리나? 할 짓 없나? 우와 이거 누군데? 아 나구나 나네 나네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는 이유가 뭔데? 이 핸드폰을 하루에 자주 볼 거 아이가? 근데 자주 볼 때마다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? 막 행복해? 막 미칠 거 같아? 왜 이런 사진을 하는데? 야 잘은? 민섭아 사랑한다 이럴 때만 재민이 형이다 이럴 때만 재민이 형 어? 내한테 뭐 부탁할 때만 재민이 형이고 평상시에는 뭐 하이? 어? 야 차 가로 타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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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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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? 거기 타고 도망가나? 어? 일로 온다고? 왜? 왜? 야 니 나를 뭘로 보는데? 니 뭐 나를 똥구멍으로 보나? 재민TV한테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진짜 배그 접으세요 재민TV한테 죽어서 뭐합니까? 저 잠시만 방귀 한번 낄게요 방귀 뿡 방귀 뿡 저 잠깐만 죄송한데 방귀 한번만 낄게요 방귀 뿡 저 죄송한데 방귀 한번만 낄게요 방귀 뿡 방귀 뿡 방귀 좀 낄게요 방귀 뿡 나 인성진 너무 재밌어 총만 나오면 돼! 총만 나오면 돼! 총! 나와 나 이 새끼야! 총! 됐어! F! 어딨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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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새끼 쟤나? 쟤나 이 새끼 이거 밖으로 쟤나? 밖으로 쟤나? 아닌데? 다시 들어왔나? 다시 들어왔나? 야 사운드! 야! 춤춰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 떨어지면은 총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막 발총 소리 이런게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얘는 왜 차를 타고 앉아있노? 뭐? 야 전반 내 옷 빼서 갔다 얘네들 왜 아는 앤가? 오! 너 재민TV 아는구나 야 야 축하해 얘들아 너네도 유튜버 나왔어 가까이 일로 와봐 여기서 좀 춤이라도 추고 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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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뭐라도 해봐 야 술탄 너야 넌 어? 야 쟤는 싸울만한데 하하핀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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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구독자야 제이미티비 구독자의 실력은 뭔가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여줘 보여줘 그만 내 시체 밟고 그만 그만 밟아라 인마 뭐한데 파밍속도 진짜 누구 구독자 아니랄까봐 진짜 느리네 진짜 빨리하고 인마 무적전을 들어가던가 해야 될 거 아이가 인마 반짝은 소리 반짝은 소리 사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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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전 빨리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슬슬 가야되는데 컴퓨터 머리 한방 맞출게 아아 편집해라 이거 한방에 맞추는 걸로 하자 이것도 편집하고 이것도 편집해 알겠지 그냥 요걸로 가자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아 진짜 내가 웃겨서 못하겠다 아 나 근데 삼배 이런 거 못하는데 레드옷이나 홀로그램 야야야 삼배언사 간다 삼배언사 내가 해보니까 스팀 보다는 있잖아 가베가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들거든 아 나 조버들이 너무 싫어 진짜 야 바깥에 발자국 이새 1초로 가자 1초로 와가지고 바로 문 열고 됐어 문 닫고 총 총 없나 오 야 니 야 니 왜 저거 안먹는데 이 바보같은 놈아 이 바보같은 놈 진짜 일로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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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소크야 야 소크도 엄마야 엄마야 으아 으아 하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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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배틀그라운드 유튜버로써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한다 공격돈다 이번에 못하면은 나는 개다 알겠지 개다 개다 쯧쯧쯧쯧 쯧쯧쯧쯧 됐다 요 안 돼야야야야악 가짜 가자 쯧쯧 앙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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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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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아니, 안해, 안해, 안해 안해 이거는 안 걸릴 수가 없어 야 플레오 물 누가 안 먹는거야 이거는 이거는 걸릴 수 밖에 없다 걸릴 수밖에 없다 3일 후 왔다 왔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야! 야 왔다 손님 왔다이 이씨 새끼들 먹어야지 풀낭은 먹어야지 먹어야 야 확힐 확힐 마고 확힐 영상이 필요한다고 세명? 세명 같은데 세명? 세명인데 이거 한놈만 한놈만 so 빠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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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ㅑ 야 편집자야 이건 편집해라 이거 이거 방송 나가면은 애들이 실망할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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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좋을 것 같단다